현지인과 직접 거래하는 방법 허스텔에 지금 나왔고요 중고 오토바이 거래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거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지에 있는 바이크 샵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있는데 여행자끼리 이렇게 또 어떤 여행자가 또 구매를 해서 타고 오면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중고 거래 또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또 있고 나머지 하나는 현지인과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그냥 좀 믿을만한 방법은 샵에서 구매하는 거나 여행자를 통해서 구매하는 건데 샵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확실히 믿을만 하겠죠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일 안전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행자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똑같은 오토바이어도 샵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 훨씬 더 싸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후자를 선택했고 만나서 바이크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가격도 또 굉장히 가능하면 좀 괜찮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호치민에서부터 하노이까지 오토바이로 해온 여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자 만나서 오토바이 체크도 하고 가격 협상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구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행자를 만날 수도 있고 정 안되면 샵으로 갈 수도 있고 увелич American은 쉬운건이 엄청난 시간이냐? 14일 24일 20일 충분해? 제가 3주일을 가지고 있어요 네, 3주일은 충분해요 아, 오케이 왜냐면, 2주일이나 5주일에 오면 네, 근데 요즘은 비엔남, 캠바디아, 라오스 아, 오케이 어디서 왔어요? 스위스런 스위스런? 그리고 너? 네, 한국 오, 사스코리아 네, 좋아요 아, 이거, 예 정말 씻고, 죄송해요 네, 괜찮아 세는 게 중요하지 다 똑같이, 그냥 엔진하고 인공은, 그리고 헨딩 Honda Win 디테칭 자 네, 바깥파크 네, 맞다 그 같은 바이러스가 맞아 사실, 저는 돈을 잘 안 좋아해서 아, 이렇게 다녔어? 아, 몇 년 전에 다녔어? 그래서... 내가 다녔어, 사실 조금 더 실수는 필요하셔야할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모토바이크에서 메칸식 시점에 구매했어요 기어보치가 새로운 기어보치가 되었어요 400-500km를 구매했어요 그거를 다행히 해야해요 400-500km를 구매했어요 물을 구매해야해요 3$ 3$ 어떻게 하는거지? 차이점을 이용하여 차이점을 이용하여 500km를 확인하여 모든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필요가 조금 더 하고싶어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차가 너무 좋아요 네, 네, sure 네, 2000km 이 밖에서 2,000km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마... 나중에, 나중에 네, 네 전부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사용했을때 여기가 좀 부족해서 하지만 메칸이기 때문에 2$만원을 받을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누군가 널 찾을래요? 누군가 제가 들을때 제가 들을때 돈을 받을때 제가 알았을때 너는 없을때 너는 없을때 문에 제가 처음에 경찰이 아니다. 그곳은 주민이 운행을 안에서 운행을 안에서 운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네가 운행을 안에서 운행을 안에서 운행을 안에서 운행을 안에서 운행을 안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솔린은 정말 비싸고. 20,000원 정도인데 5, 6,000원 정도. 300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몇 개에게 주실까요? 빨리 구입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홍 배에서 주행을 갔을 때, 아홍 배에서 주행을 가고 싶어요. 아홍 배에서 주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주행을 가고 싶어요. 6,000,000원으로 주행을 가고 싶어요. 가격이 주행을 가고 싶어요. 지금 내가 주행을 가고 싶어요.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없을 거예요. 주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처음 확인을 가고 싶어요. 오늘, 제가 지금 왔어요. 아,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사실, 제가 확인을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주행을 가고 싶어요. 아, 물론. 다른 사람을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가고 싶어요. 네,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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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홍 배에서 주행을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스텔에 가고 싶어요. 네. 지금 오전을 시작했어요? 네. 지금 오전을 시작했어요. 네. 사실, 저의 꿈이었어요. 네. 사실, 제가 세계에서 세계에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아, 네? 2,5년 정도였어요. 왜요? 네. 사실, 제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네. 조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다시 왔어요. 그냥 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1년을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비엔남은 충분해요. 네. 네. 2,5년 정도 걸렸어요. 2,5년 정도. 2,5년 정도. 네. 네.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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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클리치 첫 번째 기운은 바닥에 잡는다 여기가 1 2 이렇게 2과 1 이는 밑으로 이것과 이것은 브레이크 이것은 브레이크 이것은 브레이크 이것은 브레이크 내가 조금 긍정적이 예, 알았어요. 3주일 전에 지내셨어요. safe trip, 비캠풍. 땡큐서 마치, 땡큐서 마치, 땡큐서 마치, 땡큐서 마치. 구매했습니다. 땡큐. 예, 바이바이. 인조이. 예, 인조이. 바이바이. 아침에 오토바이 구매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혼다 윈이거든요, 디테치. 물론 이게 찜찐은 아니고 짝퉁이긴 한데 백패커들이 가장 원하는 바이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구매하고 싶었고 2013년식이라서 약간 올드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 통해서 220달러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괜찮은 가게에 구매했기 때문에 스틱은 오랜만이라서 연습 좀 하고 이렇게 되면 내일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카드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헬멧, 핸드폰 거치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토바이까지 구매를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오토바이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